Q. 포기 와야야야 뭐해? 응? 응? 아니 그... 뿅뿅 없이 양수질이라 분실해서 응 여기 사과는 게 꽤 좋아? 응 나는 좀 섭섭합니다 수축도 많아 맞아 완전 조치 다 많았다고 나도 수현 섭섭하다 근데 왜 추억만 많았어? 응 완전 엘짐이다 엘짐 아 그래도 애가 좀 많잖아 글쎄 그런 거 아끼자고 오빠 응? 근데 내가 더 좋은 거 알려줄까? 응 난 눈치겠어 뭐야? 응? 표정도 왜 그래? 너무 좋았어 잘 안해 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잘 안해봐 이거 이랬어 진짜 있어 으흠